청주당 준비됐지? 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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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세종이 좀 거칠게 다뤄 거칠게 다르면 자꾸 실수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다뤄줘야 돼 계속 근데 풀어주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인 거 우리 빌드업 할 때는 볼이 자꾸 사이드로 돌아야 돼 알겠지? 사이드로 돌고 프레션 우리가 오늘 감을 때는 저기 임유석이 31번 저쪽으로 프레싱 많이 걸어 공원의 실적으로 무섭볼이 가게 만들어갖고 시작하자 5분 전입니다 5분 그리고 슈팅 아끼지마 슈팅 절대 아끼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보면 도윤이나 성훈이나 뭐 오랜만에 나가는 성준이나 오랜만에 경기 나가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주위에서 도와줘야 돼 그냥 어 하겠지 하면 안 돼 자꾸 옆에서 주위에서 이야기 많이 해주고 도와주면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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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가 너네가 잘 할 수 있는 거 자꾸 빌드업 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서 나오라고 절대 들어가서 짜증내지 마 짜증내면 안 돼 짜증내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실수해도 되니까 자꾸 해봐 어 그리고 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스하면서 절대 밀리면 안 돼 기스하면서 밀리게 되면 이제 분위기 넘어간다고 알겠지? 우리는 어린 선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패기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 농장에 딱 가가지고 막 어? 강하게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뒤에서 막 걷어차고 막 자기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딱 몸참할 때 맞장해주고 심장하게 또 때를 기다리자고 높아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우리 요번주 준비할 때 해야겠지만 볼이 해전이 많이 돌아야 돼 회전 돌면서 여기 김인균 뭐 이동원이 이쪽 당겨놓고 반대편 사이드 8번이 내려와 드랍해서 거기서 볼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러기 때문에 볼을 빠르게 빠르게 돌리라고 계속 안 돼 넣지마 넣지 말고 자꾸 돌려 돌리면 상대가 그만큼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사이드에 만약에 아까 성진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성진이한테도 볼이 나가 그러면 자꾸 동원이나 저기 승규나 팔로한테 볼이 들어가야 돼 만약에 동원이한테 볼이 들어가면 8번 빨빨리 접근해서 3자로 접근해서 볼 받을 수 있게 공간을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라구 자기네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거야 어 그게 말리지 말라고 어 우리게임 계속 하라고 그리고 성진이는 저기 안톤 왼발잡이니까 왼발만 쓴다고 왼발 딱 잡아놓고 빌드가 아예 못하게 해야 돼 알겠지? 집중해서 알겠지 알겠지 정준아 준비됐지? 네 정준 네 준비됐지? 말 많이 해야 돼 준비됐어? 그래 다 준비해 같이 해가지고 우리 한번 어 진짜 의미있는 날 아까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의미있는 날 우리 18명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자기 각자 이제 마음속에 모두이 좋은 몰랐을 좋은 기억이 여러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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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하고 승교하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간다 이번 경기의 수업들은 CLCT의 에너지 임직원 채널이 대전라버스에서 일주일 동안 많은 컨셉이 됐습니다 우리 대전이 는 전라버스에서 일주일 동안 스태프에서 일주일 동안 강한 실리에 따라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흥 대장으로 나온 출발 두 번 더 시작을 못하는데요 참석해주신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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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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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러분과 그리고 축구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압하여 말하십시오. 미안한 마음 그저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줘서. 아쉬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거의 100%. 몸 건강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에이, 가운드로. 에이, 여기서 해주시면 안됩니다. 잡고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안 됐다. 잘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특히 저희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선수들한테 엄청 이야기했지만 잠 안 자고 휴가 반납하면서까지 뭐 일을 열심히 해줘서 옆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선수들을 봤을 때는 우리 애플에서 우리 미래가 발달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보면서. 저기 어린 선수들이 들어가서 물론 경험적으로는 되게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애플에서 우리 미래가 발달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고. 3개월 동안에 우리 선수들한테 저 감독대행을 하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Q. F. E-SOUL을 잠깐 3개월 정도 환불 대행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F. E-SOUL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딱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조금 더 멘탈적으로 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닝 멘탈을 좀 더 가지다 보면 선수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상대보다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 조급해졌을 땐 우리 선수들이 조금 거기서 무너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수 생활 에피소드 할 때는 사실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좀 깔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한 수 아래다 오지나 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지든 일이든 우리가 약간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요. F. E-SOUL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자신 있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수 있겠나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E-SOUL은? Q. E-SOUL은? Q. E-SOUL은? Q. E-SOUL은?